김기현 통합당 국회의원 이인영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이자 통일부 장관 후보 아들 문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들은 올해 26세입니다. 우리 나이로 27살인 것이죠. 첫 번째는 아들의 현역 면제 판정 문제이고 그 다음에 다른 하나는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 문제입니다. 이인영 후보자는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전대협 1기 회장이죠. 수행으로 인해서 1988년도 11일 군복무 면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장남은 척추관절병증으로 인해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아서 현역 면제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7월 23일 날 인사청문회가 결체될 예정입니다. 7월 14일까지 모두 다 제출 요구 자료는 총 1335건입니다. 현재 자료가 제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인영 의원 장남에 대해서는 어떤 예단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명확하게 밝혀져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위해서 수행해야 될 마땅한 의무라고 이렇게 봅니다. 첫 번째는 현역 면제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아들은 2016년도 3월 달에 척추관절 질환을 이루어 5급 군 면제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넉 달이 지난 2016년 7월 달에 카트 레이싱을 즐기고 맥주 상자를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의 영상이 TV조선에 의해서 확보됐습니다. 그리고 TV조선은 이것을 공개함으로써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TV조선에 입수한 영상을 보면 인영 후보자 아들은 한 친구와 카트를 타고 그리고 레이싱 관련된 옷을 입고 레이싱 트랙을 달립니다. 선수처럼 수트를 작용하고 맥주병이 담긴 상자를 서로 나눠서 번쩍 들어올리는 모습이 영상에 고스란히 잠겼습니다. 이 영상에 대해서 인영 후보척은 7월 4일 날 해명을 하게 됩니다. 카트 레이싱 모습은 실제 경기에 출전해서 경주하는 것이 아니고 효자 맥주 프로젝트 관련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연출된 것에 불과하다. 한편 통일부 당국자는 7월 14일 날 기자들과의 모임을 갖고 후보 측 설명이라면서 이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이 질환은 일상생활은 가능하고 오히려 적당한 정도의 운동이 필요한 그런 병인데 그러나 군 복무를 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5급 판정을 받았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현재 병력 판정 관련 규칙에 따르면 5급을 받으려면 강직성 척추염 진단을 받고 총 4단계 가운데 3단계 중등도 이상의 증거가 확보되어야 맨제 판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연증이 발생하고 시간이 가면서 척추 마디가 굳어 변형되는 일종의 척추 류마티스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TV조선은 전문의의 이야기도 소개합니다. 전문의들은 병력 면제를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우 격렬한 활동을 자제하던 것은 옳지만 비교적 운동을 건장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정확한 상태는 전문의가 봐야 파악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을 대했습니다. 다음 질문은 유학자금 출처입니다. 이인영 후보의 장남은 현재 27세고 우리 나이로 27살입니다. 2018년을 전후해 스위스 바젤의 디자인 학교에서 유학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위스의 자비유학 비용은 정확하게 얼마나 드는지는 알 수 없지만 통상 영어권 국가에서는 대개 1년에 1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자가 제출한 인사청문회에 그런 자료를 참조하면 아들이 유학기간으로 출정되는 2018년 전후해 이인영 후보자의 예금자산은 2017년 2억 5천, 2018년 2억 7천, 2019년 4억 6천만으로 전가합니다. 아들의 유학비가 어떻게 지출됐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자료만 보면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유학자금이 나갔다면 분명히 예금자산에서 증감이 있어야 될 것인데 그런 증거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 점을 사람들이 의심을 하게 되는 겁니다. 누군가 그러면 도왔단 말인가 이렇게 의문문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인영 후보의 재산신고액은 현재 10억 758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인영 후보 측에서는 아들 유학비에 대해서 별도의 소명자료를 아직 제출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김기현 통합당의 국회의원은 이인영 후보자는 어떻게 아들 유학비를 충당했는지 소명자료를 하루속히 국회에 제출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특히 김기현 위원은 7월 10일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이인영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또 자료 제출이 굉장히 소극적이라고 그 입장을 맹렬히 비난한 바가 있습니다. 김기현 국회의원은 자녀의 병력 의무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후보자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고 납세 등 각종 검전 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본 체크 사항도 못 주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회를 무시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김기현 미래통합당 국회의원은 왜 주냐고 그 이유를 물었더니 너무 민감했으라고 라는 그런 답이 들어왔다. 그리고 너무 국회가 너무한 것은 아니냐 이렇게 오히려 큰 소리인데 이것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고 그렇게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우리가 알아야 할 일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국회의 동의 없이 임명을 강행한 그런 장관의 비율이 총 48배선 정도 되기 때문에 이인영 후보가 스스로 민감한 정부로 판단한 것들을 굳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임명권자인 문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하고 아마 장관을 임명하는 것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봅니다. 그럼에도 굴구하고 국민들은 국회에서 엄정한 검증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의 요구라는 것은 국회의원의 개별적인 요구가 아니고 바로 국민의 요구라는 점을 이인영 후보 측은 깊이 인식하고 제출할 수 있는 모든 장르의 자료를 제출해서 엄정한 검증을 받기를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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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